이 글이 좋아요 15만개가 넘으면 자동차 바퀴에 깔리고 지나가는걸 영상 찍어 올린다고 했는데요 15만개가 넘었네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맛보기로 발 먼저 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출발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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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으으으으으으으 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자 지금 발을 밟히 해봤는데요 날씨도 겨울철이고 또 타이어가 고무제질이야서 하나도 안아플줄ale는데 상상이상으로 정말 아파요 저 오바 dizendo게 아니라 드럽게 아파요 이 카차키蔂아 정말 드럽게 아파요 여러분들이 한번 밟힘 보세요 제가 원래 몸을 밟히려고 하셔나 자 맛보기로 발만져 이제 밟혀 봤는데 너무 아프기 때문에 다리를 밟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세요